네 안녕하세요 벤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너무 근황을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공장 근황도 소개해드리고 750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뒤쪽에 있는 카라반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내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먼저 현재 제가 마당에 나와 있고요 저희 마당에는 지금 제 반대쪽에 보시면 카라반이 이렇게 5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라반 재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할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390QD, 400LK, 450FU, 480, 552까지 300급부터 500급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프로모션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카라반 업체들이 지금 많은 할인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 생각합니다 저희 예를 들면 상품 QD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에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3200만 원 안에 어닝, 무버, 배터리, 태양강, 에어컨 모든 게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000만 원 초반에 구입하시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라반 프로모션 하는 거 안내 드렸으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제 공장이 들어가서 우리 750 바뀌는 것도 소개해 드리고 할 게 있습니다 이쪽 출입문이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생산동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오면 좌측에 우측이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750을 만들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750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카페에도 공개했다시피 냉장고가 도매틱 188리터로 바뀌어요 기존에 우리가 전성레포츠에 플루캠프 냉장고를 넣었었는데 약간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도매틱 냉장고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크고 좀 더 이쁜 그런 냉장고가 장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내 들어가면 가구가 여러 가지가 좀 바뀌어요 그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여기 지금 750만을 위한 가구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먼저 얘는 프레스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구에 라인을 주기 위한 프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이 이렇게 라운드도 들어가고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스고요 제 뒤로 보시면 이 CNC는 우리 750만을 위한 CNC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640이나 기타 등등 차를 만들 때는 반대쪽에 또 가구 작업대가 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750을 생산을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작업하기 때문에 750의 퀄리티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게 도장 부스예요 도장 부스를 열어보면 여기에서 우리 가구 도장이 탄생하는 거죠 우리 750 모델의 가구가 이렇게 도장 부스에서 이쁘게 도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카라만 회사에서 가구 도장 부스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흔치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도장 건조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가 개발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750을 위한 모든 공간이에요 우리가 640 전기차 560 캠핑카는 반대쪽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750 생산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톱다이라든지 여러 장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750만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작업 공간까지도 분리를 하고요 장비까지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750을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바뀐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침실의 상구장이 많이 바뀌어요 이쪽에 라운드장이 더 라운드가 되고 반대쪽에 보시면 상구장등 일체형으로 딱 가서 다시 라운드가 많이 들어갔죠 750의 고급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가구에 라운드를 더 많이 넣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가구에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도장을 더 많이 추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침대가 좀 높은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홈이 파져 있죠 이쪽 부분이 완성차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쁘고 실용성까지 잡은 이렇게 공간으로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750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2월 말일부터 3월 초까지 킨텍스에 전시를 하죠 거기에서 리뉴얼된 750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공간은 750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반대쪽에 있는 차들은 640의 중고차량들입니다 지금 중고차량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4대밖에 남지 않았고 중고차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서 실내에서 보관하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실내 보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관리가 잘 된 중고차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기차를 제작한 루타 루타 40이라는 차입니다 이거 실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로 만든 캠핑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승차에는 4인이고요 우리 배트와의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전기차에도 배트와의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 루타 40이나 검색하시면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뒤쪽이 침대, 주방, 화장실 그리고 앞 중간이 라이닝 공간이 될 거고요 이 차의 특이한 점은 출입문이 제가 방금 들어온 곳 그러니까 초수석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아주 잘 나와요 운전석을 수입을 하고 여기에 두 분, 여기에 한 분 앉아서 이렇게 4인승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으로 보이는 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루타 40은 현재 이솔라 시공이 되어 있는데 빅클래스의 가장 이슈는 단열입니다 그래서 이솔라 내가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빅클래스의 모든 철판에는 이렇게 하얗게 도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솔라 시 도포되어 있습니다 이솔라 시라는 그 제품은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단열에 끝판왕이란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FF 공장은 750,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칸 캠핑카까지 이렇게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차는 640 모델의 하우 작업하고 있는 차예요 이 차가 이제 640 디젤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가 끝나면 바로 LPG 생산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FF 캠핑카에서 640, 빅런 640 모델의 LPG 모델도 개발에 들어갑니다 개발이라고 할 거 딱히는 없어요 모든 게 동일하고 연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연료통, 그러니까 D5의 연료를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만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차에 연료통을 많이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공장 현황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FF 캠핑카는 지금 현재 750 양산 과정에 있고요 750을 양산하기 전에 좀 더 고급화 전략을 해서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제품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2월 29일부터 3월 1, 2, 3 킨텍스의 전시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아마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 월 4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640 LPG 모델이 곧 출시에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칸 캠핑카는 월 2대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이 수입 캠핑카들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수입 모터면 5가지가 인증이 통과가 되었어요 앞전에 소개해드린 첫 번째 인증 통과했던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크라우스사의 박스터 600 라이프타임 그게 이제 런칭이 되어서 지금 1호차 2호차 4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박스토도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100 라이프타임 리뷰한 거는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만트록으로 만든 벤티아이란 모델이 있습니다 걔 같은 경우에는 4륜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걔도 런칭 기념 프로모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 A클래스 라이브아이란 모델이 있어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FF 캠핑카는 수입 모터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앞으로 올래 취급할 예정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 전시회 때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FF 캠핑카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도 지금 750이라든지 칸 그리고 전기차 생산이 엄청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750 계약하시면 약 6월 정도 출고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FF 캠핑카 그 다음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카메라를 너무 자주 안 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는 FF 캠핑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